바나나 알러지 원숭이로 돌아온 오마이갓입니다.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앨범 자켓 현장인데요. 정말 상큼하고 정말 귀엽고 곤란하게 찍고 있어요. 여기는 미니 밀림이에요. 세 명은 바나나를 먹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네 명은 바나나를 먹을 수 없네요. 저는 바나나를 먹을 수 있는 원숭이랍니다.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그래도 나는 바나나 좋아. 안무.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바나나 왜 꼬리 달고 있어. 이거 포인트 안무예요. 이번 저희 안무를 하나 또 알려드리자면 오예 하면서 신나는 안무가 있어요. 바나나바 우유를 찾은 거죠. 그래서 신나서 오예 이러고 춤춰요. 오케이! 됐다 됐다. 언니 춤 찰떡이야. 바나나 찰떡이야. 이거 보내줄게요 이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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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달콤한 향기에 취해 빨대를 타고 올라오는 노란빛깔 바나나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바나나 우유 있어서 행복해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바나나 우유 있어서 난 좋아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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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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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왕이에요. 푸슈푸슈 해보거라. 내가 왕인데 왜 언니가 내는 거죠? 바나나 맛은 나는 바나나 향이 가득한 오늘부터 친구다. 오늘부터 친구다. 오늘부터 친구다. 효정아. 머리카락. 야. 야 효정아. 야. 효정아. 효정아. 안 됐네. 오늘 친구잖아. 하아. 너의 꼬리를 잡아 뜯어버릴 거야. 들으셨어요? 오늘 그러면 원숭이 꼬리를 낀다. 언니 얘기해봐요. 안녕.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오케이. 잘 들려요. 막내 원숭이가 왔어요. 귀여워. 이 필터 오늘 촬영한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필터가 제일 좋아요. 언니 마음에 드는 필터? 분위기 있는 느낌? 응. 반짝반짝 필터. 저 약간 분위기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니요. 모르겠다. 완전히어. 끝까지만 Fay King. conditioning. 시작!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그래도 나는 바나나 좋아해.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그래도 나는 바나나 좋아해. 그래도 나는 바나나 사랑해.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바나나 우유 있어서 행복해 나는 바나나 알러지 원숭이 바나나 우유 있어서 난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마이걸의 촬영이 끝이 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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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5, 6, 7, 8 어마어마어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